안녕하세요. 루크입니다. 오랜만에 데프콘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메인 주문장인 RS 암호회바 AM 공동 모델과 보조보기로는 KJ웍스의 KP-17을 사용하였으며 한 손으로 뛰어 올라가야 하라고. 오랜만에 데프콘필드로 온따라 첫 게임은 러쉬를 하기보다는 베이스 근처와 가까운 곳에서 상대팀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게임에는 팀원 한명과 함께 움직이면서 점점 상대팀 베이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만 번째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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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넘어서 풀 쪽에 풀 쪽에 나 손에 나 손에 팀? 레드? 레드? 아군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건물 외곽 쪽으로 천천히 전진하였습니다. 모퉁이에서 대기하던 저게의 전사였습니다. 뒤쪽 안나? 어? 튼튼 튼튼 아빠! 전사! 이때 멍청하게도 총구가 창문턱에 걸려있는 것을 모르고 제 위치만 들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위치가 들키자마자 바로 방에서 나가 멀리 우회하기 위해 상대방 베이스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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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t 전사! 또 한 amendment 아니 만점 단단한 방에 들어간 뒤, 적들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아우네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외곽주구 건물로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다음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외곽주구 건물로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다음 게임입니다. 다음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외곽주구 건물로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1회 2회 봉조 1회 4회 4회 5회 2회 다음 게임은 본진 쪽으로 방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본진 쪽으로 방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외곽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뛰어갔습니다. 다음 게임은 본진 쪽으로 방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외곽 건물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다음 게임은 외곽 건물로 넘기고 있습니다. 대구멍을 넘어가려고 시도해보았으나 베스트가 걸려서 넘어가지지 않아 장비를 해체하고 대구멍을 넘어갔습니다. 장비를 해체하고 대구멍을 넘어져 있어요 냹대면 floors 슬메는 비포멍을 줄여주세요 물은 슬메는 걸 됐어요 아 sympathy 아 objetivo 학교 아 문제 게임이 아군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후에도 오랜만에 백콩필드에 온 김에 뽕을 좀 뽑고 가보자 저 게임을 뛰었습니다. 좀 지치긴 했지만 배우 즐겁게 게임을 뛸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